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우리는 KBS 새 시대의 새로움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우리의 진실한 열정 그 세계를 밝혀주리라 우리는 KBS 사랑과 정의를 전해주리라 우리 KBS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리라 KBS 한국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4월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17년 방송지표를 희망 2017 KBS가 함께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및 광고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성수입니다. KBS 한국방송입니다. KBS 한국방송입니다. KBS 한국방송 제2장 김성수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 메가헤치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